진짜 웃겨요. 이 여자가 밤 10시만 되면 사진을 보내요. 제가 봉항우 영화 초에 제일 많이 무섭고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. 중간에 재수 없다고 욕하더니 뭐 얻어먹고 있다고 영화관 전체 다 흔들고 있었고요. 재미 연기 공감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유예디 럭키보다 더 재밌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다들 웃으시고 새롭게 좀 느끼신 것 같아요. 완벽한 타임 강력 추천 꼭 보러오세요.